안녕하세요. 모든 분들께 저희들 모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전하고 주시고요. 그리고 상처만큼 마음이 두품이 나와서 칠이 있을 정도로 저희들 모두 기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다들 비상에다가 노래는 좋고요. 또 아름다운 영혼을 갖춘 청년들입니다. 저희 한국제너디브협회와 평생을 함께 할 겁니다. 여러가지 재소작 공연이라든가 어르신들 공연, 소녀소년을 가장 돕기에는 빠지지 않은 가물찌 우리 멤버들입니다. 제 인생의 기도는 평생 크레오팝과 가물찌와 함께 갈 겁니다. 5천만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죠. 다시 한 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가물찌 멋진 곡 두 번째 이어집니다. 한 번 박수Stay 저의 한복이 한 번 박수 한 번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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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